오늘 주일인데요. 또 이렇게 눈비가 어제 많이 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격둥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만난을 극복하고라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는 아니하면서 세상에 사는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과 고통 또 질병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 탓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결부시켜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믿음 생활이 형편없는 생각 말 행동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처신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당하게 되는 결과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던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신함을 가져오게 되는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방패도 되시고 구원도 되시고 또 해결사도 되시고 성공을 위한 능력도 되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신적 기대심리는 이건 밀리지우스 마인드라고 해서 타락한 사람들의 종교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호는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차례 우리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예를 태우신 것을 압니다. 교훈은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구약의 만리에 기록된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43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원했던 아주 칼날같이 예리하고 또 직설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계속해 갑니다. 말라기서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십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하는 것을 피력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두도록 죽을 자리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체험하게 하셨고 감동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깜짝하고 그 순간에는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작신 사흘이 못해서 다시 육체가 세상을 향한 현실적인 욕구에 빠져들고 음메여 사는 모습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면하고 무시하고 또 영적인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그 진정성 있는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용거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배신감이 지를 수가 있는가 내가 살리는데 병도 내가 고쳤고 또 원수의 몽해를 벗어나게 했고 원수의 채찍을 피하게 해주었고 가난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자기 소구의 몫은 자기 것이 되도록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셨는데요 이 백성들은 계속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의 사슬에 음메인 채로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실상 그 실질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드시게 아프시게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즉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르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냥 오게 하지 않으시고 70년 동안 인권 유린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했던 그 모든 대가를 한꺼번에 다 챙겨나오도록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와서 탁월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이스라엘이 육체로만야마 영적인 관계가 원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역사에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 유대교 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속에 간 바리세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함으로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타락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그 백성 즉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해 버리고 완전히 불신함으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죄악들을 낱낱이 지적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들을 사비시는 하나님을 배운 망덕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세가 전날에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상기시키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서도 평신도들 중에 혹은 제산량 중에서라도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키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영원히 지속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보장받아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영적인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육신의 현실적인 입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열악한 상황 속에 때로는 흘렀고 굶주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로 열심히 천대와 구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단을 기록하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기념책에다가 그런 믿음의 정제를 지키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절대주의, 그리고 영적 소망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올리고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하는 그 악정 고토의 영적 소망을 위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 내가 의의로 심판하는 날에 너희와 함께 악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산 것은 틀림없으나 배신하고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했던 그들을 심판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들 그럽니다. 뭐 다른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LA에서 저희 저희 그랜드 호텔이라고 하는 데서 목사님들이 몇여 명 모여가지고 제가 거기서 다른 목회를 위한 특별생 날을 했습니다. 그 시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47분을 했습니다. 퇴해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끌려오고 막 그 얘기에 눈물이 흐르고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어그담이 없어야 되겠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계속되는 은혜의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지 지금도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자기 평생에 그와 같은 말씀 처음 들었다. 그 어떤 목사님은 86살인데 거기 교육자회 중에서 은퇴 목사회 회장이 그분이 거기 오셨다가 많이 우시고 그 다음에 몇 번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또 만나서 대접도 하시면서 자기가 좀 젊었으면 모사님처럼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었겠는데 하면서 다 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습 많으신 분은 근데 또 자기 딸이 서울에 수지라고 하는 곳에 용인 수지라고 하는 곳에 사회랑 살고 있는데 그 딸에게 전화해서 교회를 심통 차는 데를 나갔나봐요. 그러니까 성흥교로 가라고 했더니 그리 하겠다고 했다. 이상하게 애매해서 전도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저는 좀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동안에 교회에 몇 주 동안에 열두 가정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전부 다 열심히 시신적 교육도 받고 바이블 스타디에도 열심히 참여한다고 그 보조로 목산들한테 고구를 받았어요. 교회는 성령이 불같이 능력의 역사로 완악한 심령들이 대비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불에 녹아져야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구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어떻게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념책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살아서 어린 양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예수님 앞에는 행위록이 기록된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생명책도 있더라. 각 사람이 행위록에 기록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저희가 다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꼭 불못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행위록이란 기록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우리가 과학이 입증해 주는 대로 뭐 그 dvd나 또 옛날에 비디오 테이피나 이런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몇 십 년 뒤에 다시 기계에 넣어서 틀면 이 모니터이 그냥 뜹니다. 옛날에 그 사람의 표정 말 행동이 그대로 뜹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 하셔서 하나님 비디오를 못 만드시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과학이 성경을 더 믿어지게 해주는 증빙 증거 재료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을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심결에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다 들린다 이게 그리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여기 본문의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성기는 것이 어떠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가를 면한다 하나이라 함과 같으니 네 그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혼자 속으로 주물거리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허리들 하늘나라에 계신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거에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거에요 내 생각 말 행동을 하나님은 전부 체크합 하시는거에요 전부 다 모르시는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받은 하나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근신 절약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 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쓰임받고 더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목적으로 살 수 밖에 없도록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로니께 망해가지고 젊은이가 3만 6천명이 하루에 전사당에서 기도론 시체가 젊은이가 시체로 메워칩니다 기도론 시내로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뜨려졌어요 불탔어요 성전도 불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왜 버리셨는가에 대한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극정성으로 희생을 통하여 공유와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던가 그것을 강조하시고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가 교회 지도자들도 바라겠고 백성들도 완전히 신앙을 저버렸대요 그것이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것을 도죽질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죽질 했느냐고 껌뿐스럽게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죽질 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난 땅을 빼앗아 차지하게 해줄 때에 실외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얻어진 소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로 도우셨고 또 깜복이나 풍제를 피하게 해 주셨고 방패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밀보리에 넉넉한 추수를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어진 성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열 개 중에 아홉 개는 네가 가지고 한 개만 내게 보여달라 그게 믿음이라 이 모든 내게 얻어진 소득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목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만일 거꾸로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서 네가 그렇게 흥년에 추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아홉 개는 내가 돌리고 한 개만 네가 가져 했으면 인간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여러분들 같아도 하나님은 욕심쟁이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열 개를 주시면서 얻어지게 해 주시면서 하나만 내게 보여줘도 내가 그 너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너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보정이 되도록 해주마 우리도 11조 합니다 뭐 계속 11조 합니다 저는 해외 선교 두 달을 나가면 그 앞으로 두 달치 내 목세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11조도 미리 다 드리고 선교 헌금 또 그 외에 뭐 특별헌금이나 또 주전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구역헌금이나 전부 다 미리 다 봉투 봉투 해가지고 이 주일 지나고 떠나게 되면 그 마지막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다 마쳐요 그게 엄청 많습니다 천만 원이 들을 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내가 혹시 해외에 나와서 하나님이 급하게 데려가시면 내가 봉교회에 드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로 기록이 돼 있을 것이다 내가 혹시 돌아오지 못하고 간혹에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해외에서 뭐 어떤 비행기 사고나 또 자동차 사고나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미리 데리고 가서 미리 데리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므로 내가 너를 사용하므로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 아닌가 언젠가 비행기 마이아미에서 브라질에 남미에 여러 나라 집회 약속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 페란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낡은 비행기였나봐 한 2시간 40분을 갔는데 비행기가 터득터득 터득하면서 오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그런데 방송이 나오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는거 오른쪽으로 엔진 하나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이 바다가 밑에는 바다다 파나마 파나마 있는 바다 그러면 우리가 기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마양으로 되돌아오라 라고 최선을 다해서 되돌아오라 이렇게 2시간 40분을 되돌아가는데 더 늦게 가는게 속력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걱정이 안되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남미라고 하는 곳에 보금전화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인데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내가 거기 못 갈리는 없다 하나님은 전농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내 옆에 어떤 청년이 한 28종이 됐다는데 그 청년이 브라질 사람들이 막 울어요 밥먹는 판을 앞으로 제쳐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막 울 우울 싸우고 막 흙 그래 왜 그러냐 비행기가 하지만 오른쪽 날개에 엔진 하나가 불타고 있다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질 수는 모른다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기장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안 좋는다.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남미의 여러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바이 이런 여러 나라의 집회하러 부흥에 하러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이 비행기로 죽을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나도 안 죽는다.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멜로 눈물을 받더니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을 뭘 부르는가 했더니 What the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 to be your heart 제 집한테는 그걸 부른다 이거예요. 너 교회에 나가느냐 하니까 교회에 나가는데 아버지가 잠을 해. 그런데 어디 갔다 오냐니까 미국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학비가 잠이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에 그 나타내는 반응이 지금 반대로 나타납니다. 구원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즉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을 온전히 의탁했다. 맞게. 미국 돈에 있듯이 I trust in God.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믿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아버지가 잠을 해도 믿음이 하나님께 못 맡긴 믿음이야. 그냥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살리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입장이라. 교회는 근성으로 다니고 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의식 속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아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 바벨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사촌 오빠 모르도게가 키웠던 에스드라고 하는 처녀가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굴에서 고아롭게 사는데 하망이라고 하는 마기압자비가 모르도게를 믿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조세를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은 다 죽은 목숨이 됐을 때 그의 오빠 되는 모르도게가 편지를 써서 대굴에 있는 자기 여론생 왕비 에스드에게 보냅니다. 너만 홀로 대굴에서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께 나아가서 하만의 흉계를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전멸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 에스드가 박장을 보냅니다. 나도 대굴에서 내 시녀와 함께 사흘간 반식하며 기도하겠으니 오빠도 우리 백성들과 함께 구원을 부르시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랬을 때 그 오빠와 사촌 여동생인 에스드가 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닥사스타 왕을 통하여 이제 잔치를 베풀고 하만의 흉계를 폭로함으로 오히려 하만이 모르대교를 달기 위해서 59세 단두대에 자기가 달리고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해서 왕비 에스드의 몫으로 왕이 챙겨주고 유대인들은 사망의 온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1주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 나를 살리실리는 오직 주님 뿐이시다. 라고 생명의 숙권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금식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흐르지고 매달리면 그 주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특별한 손으로 삼으시면서 살리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다니엘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 동지인 사드랑 메삭 아벨로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정제를 지키느라고 풀목불에 들어가는 죽음을 불사하는 즉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적인 소망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는 풀목불 가운데서도 궁약시대의 예수님이 그 풀목불 가운데와 함께 뛰어드시어서 사드랑과 메삭과 아벨로보의 육신의 생명을 불꽃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또 속옷은 물론 고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피해사를 한 사람이 입는 옷을 고의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관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입고 던져졌는데 그 쇠사슬에 묶여서 던져졌는데 그 쇠사슬은 불에 다 녹아서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들 뒤에 그들을 앞세우고 불꽃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다신론자였던 너부간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들 아벨로보야 그 불꽃 가운데서 이리 낳느라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방백들과 수령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고의 즉 관복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한 것 같고 감탄을 하게 되고 그때 너부간네살의 입에서 피어나온 말은 사드라카 메삭과 아벨로보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제보다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육신의 생명이 불꽃덩이에 던져지는 미태로운 지경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요. 그게 16절 17절에 보면 너부간네살이 사드라카 메삭 아벨로보를 회유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나팔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저라면 살겠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불꽃불에 던져넣어 타죽게 할 것인데 어느 신이 너희를 그 불꽃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만일 그리 하실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줄 것이고 만일 건져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제를 지키기 위하여 절대로 왕이 만든 거짓 신상인께 절하지 않을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누가 네살에 화가 나죠 그리고 보통 때보다 일곱배나 더 세게 불을 피우라 해서 세 사람을 던져넣습니다. 그 세 사람을 던져넣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불길에 다 죽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믿음이 성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 내용을 성경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기록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이 세상 사는 것은 낙은의 인생입니다.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그때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겠는가 아니면 이멘 유안 시국에 푸짐해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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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